뜨개질하는 시월드 시엄마 네 안녕하세요 뜨개질하는 시월드 시엄마입니다 오늘은요 이 수세미 실 약한 실 한 홀로 약한 실 한 홀로 이 양깁이 꽃을 한번 떠 보겠습니다 양깁이 양깁이 꽃을 실 한 홀로 떠가지고 이 수세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깁이 꽃은 아주 화려하고 이쁘다 그죠 어디로 가나 양깁이는 양깁이에요 색깔을 색깔이라든지 꽃 자체라든지 모든 게 다 이 양깁이는요 양깁이 꽃은 이 실 약한 실 한 홀로 약한 실 한 홀로 이 모사용 6호 바늘을 사용할 겁니다 모사용 6호 바늘로 조금 땡겨 뜨지 말고 엉성하게 수세미를 뜨는 게 이쁘더라구요 그래서 사용하기도 좋고 물도 잘 빠지고 찌그라기도 잘 붙지도 안하고 잘 털려나가니까 굵은 바늘로 가지고 뜨겠습니다 일단 코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사슬뜨기를 다섯 코 할 건데요 실 꼬리를 이렇게 잡고 이 손가락에 펼쳐서 새끼 손가락에다 한번 감아주세요 감아 가지고 엄마 손까지 손가락까지 해가지고 이 집게 손 아빠 손 집게 손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 모사용 6호 바늘로 한바퀴 뺑 돌리면서 여기다가 한 코 꼭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으면서 한 코 땡기세요 이렇게 땡기면 이 사슬 한 코가 지금 되는 거예요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슬 다섯 코로 해가지고 처음 여기 시작한 자리에다가 가서 여기다가 빼떡이로 붙입니다 이렇게 빼떡이로 붙여주고 하나 둘 세 개 사슬뜨기 세 코를 했어요 세 코를 하고 옆으로 지나가는 코 수가 4코 입니다 그러면 4코를 더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일곱 코가 됐습니다 일곱 코 그러면 여기다가 빼떡이 기둥이 4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양기비꽃은요 꽃잎이 4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해가지고 한길 빼떡이로 한길 빼떡이로 하나 둘 셋 네 개 해가지고 한길 빼떡이로 꽃잎이 4개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올라가는 기둥까지 4개 하나 둘 셋 네 개 4개를 만들어 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올라가는 기둥 있죠 요 짧은떡이 요 사슬 올라간 기둥 여기다가 빼떡이로 빼떡이로 이렇게 바로 붙여주세요 요렇게 바로 붙여주고 여기서 짧은떡이를 한코를 해가지고 한코를 한 다음에 사슬떡이를 두코를 합니다 하나 두개 사슬떡이를 두코를 해가지고요 두 번 감아 긴떡이 한 번 두 번 두 번 가져마 가지고 긴긴떡이로 열 번 할 겁니다 열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개 열 개를 하고 한길긴뜨기를 열두코를 해준 다음에 사슬 두코를 합니다 사슬 두코를 해가지고 건너가지 말고 열코 했는 지자리에다가 짧은떡이를 붙여주세요 짧은떡이를 요렇게 하면 이 꽃잎이 한 개가 완성이 됐어요 양깁이 꽃 한 개가 완성이 됐고 그 다음 코 돌아갈 적에 건너가지 말고 한코를 짧은떡이로 건너가세요 긴뜨기를 하지 말고 짧은떡이로 한 다음에 사슬 두코를 하고 긴긴뜨기 두 번 감아 긴뜨기 열 번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이렇게 사슬 두코를 하고 건너가지 말고 지자 위에 짧은떡이를 붙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꽃잎 2개가 완성이 됐어요. 꽃잎이 다른 꽃잎보다 벚꽃이나 이런 꽃잎보다 꽃잎이 조금 큽니다. 옆에 코 1코 짧은뜨기 건너서 사슬 2코를 빼고 긴긴뜨기, 두분감아 긴뜨기 10번 합니다. 한번 두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열개 하고 사슬 2개 두코를 해가지고 다음 코 건너지 말고 여기다가 지자리 다 짧은뜨기 꽃잎이 3개가 완성이 됐어요. 한 코 건너서 짧은뜨기 하고 사슬 2코를 해가지고 또 긴긴뜨기 10번 들어갑니다. 긴긴뜨기를 10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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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번 열 번 열 번 하고 사슬 2개를 해가지고 지자리에다가 짧은뜨기를 한번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이거는 장미꽃 뜰 때처럼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밑에 꽃이 지그자그 식으로 꽃이 붙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를 해가지고 이 꽃 중심에다가 짧은뜨기를 이렇게 꽃 중심에다가 이렇게 짧은뜨기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붙여주고 이게 또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가지고 다음 꽃 중심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다음 꽃 중심에 이렇게 하면 꽃이 안정감이 있고 흔들리들 안 하고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가지고 이 꽃 중심에 붙여줍니다 짧은뜨기로 이렇게 붙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가지고 이 내려가는 기둥 있죠? 여기다가 사슬대기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지금 이제 이 꽃이 이렇게 반듯한 이렇게 됐다 끝에 있으니까 여기서 사슬대기 한 캐를 해가지고 사슬대기 한 코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다음 칸에 다 짧은뜨기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긴뜨기를 사슬을 세 번 합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은 하고 여기 위에 꽃잎이 열 개거든요 밑에는 열 세 개를 할 겁니다 열 세 개 긴 긴뜨기 두 번 감아 긴뜨기를 열 세 번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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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길 긴뜨기를 두 번 감아 긴뜨기를 열 세 번 밑에 줄에는 위의 줄에는 열 코가 들어갔고요 밑에 줄에는 열 세 개가 들어갈 겁니다 둘, 넷, 다섯 개 열 세 개가 들어갈 겁니다 열 세 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개 열 세 개 열 세 개를 하고 사슬대기를 두 개를 합니다 사슬 두 개를 해가지고 건너가지 말고 지자리에다가 13코 했는 자리에다가 짧은뜨기를 붙여줍니다 요렇게 하니까 꽃잎이 하나가 완성이 됐다 그죠? 꽃잎 하나가 완성이 됐는데 요러 다음에 다음 칸은 그대로 짧은뜨기를 그대로 건너갑니다 건너가고 사슬뜨기를 2개를 해주세요 긴긴뜨기 2번 감아 긴뜨기를 13번 들어갑니다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일곱 아홉 열 개 열 개 여덟 11개, 12개, 13개 하고 사슬뜨기 2코 하고 건너가지 말고 지자리에다가 짧은뜨기로 이렇게 붙여주고 다음칸에도 짧은뜨기 1코를 해가지고 사슬을 2코 하고 긴긴뜨기, 두분가마긴뜨기입니다. 한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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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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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사슬 2코를 빼고 건너가지 말고 짧은뜨기를 붙여주고 꽃잎에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끝이 나네요 다음 칸에 또 짧은뜨기 1코를 붙여주고 하나 둘 해가지고 긴긴뜨기 13번 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열 열 둘 열 셋 사슬뜨기 2개 빼고 또 짧은뜨기 네 이렇게 하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번 더 떠주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꽃잎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뒤에 꼬리 감추기 까지 맞춰주고 꽃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졌네요 양기비 꽃잎은 4개라 켰습니다 꽃잎은 끝이 났어요 꽃잎은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꽃씨에 들어가겠습니다 꽃씨 꽃씨는 요거는 지금 양기비 꽃은요 이 꽃씨가 송상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안잡고 여기다 잡을겁니다 여기다가 잡아가지고 사슬뜨기 5코를 해가지고 제자리에 붙일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붙여주고 다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가지고 짧은뜨기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에 길이에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그 다음 코 붙이고 그 다음 칸에 여기 꽃줄기 선 올라가는 부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다 바로 붙이고 그리고 또 다음 코 여기다 붙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가지고 붙이고 네 요러면 꽃씨가 딱 끝이 났네요 이렇게 꽃을 다 붙이고 꽃을 붙이고 양기미꽃을 잘라줍니다 양기미꽃을 잘라줍니다 양기미꽃을 잘라줍니다 양기미꽃이 완성되었습니다 양기미꽃이 이름 그대로 양기미입니다 색상도 예쁘고 밝고 예쁘게 잘라왔네요 네 이렇게 오늘도 양기미꽃을 떠봤는데요 마음에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들고 예쁘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예쁘고 뜨기 쉬운 작품을 갖고 나오겠습니다 뜨기 쉬운 작품을 갖고 나오겠습니다 뜨기 쉬운 작품을 갖고 나오겠습니다